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18대 대중명 선거, 이제 본격 3파전에 돌입했습니다. 채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이어서 지난 주말에는 민주당이 문재인 후보를 확정했죠. 그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우리 유권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공약에서 옥석을 가리고 난무할 폭로전에 휘둘리지 않아야겠죠.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건 우리 국민이니까요. 한 주간의 이슈를 만나는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적을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재인, 안철수 두 대선 후보가 이슈에 흉심해 있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SNS에서도 대선 정복석으로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두인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원장에게 가장 어울리는 한 단어를 찾으라면 바로 동행이다라는 등의 격려와 기대가 쏟아졌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여말로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패족 아닌가요라는 등 다시 놓친 반응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원장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도 담담하고 꾸미먹고 당연한 말들에 울컥했다. 안철수 후보를 응원합니다. 대선 경쟁에서 끝까지 후보로 남아주십시오라는 등 지지와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말보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주길 기대했지만 좀 실망이라는 등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불법 정치장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홍사덕 전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탈당이 우선이다. 진상조사에 나서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은 실종됐다. 부정부패 근절한다더니 소액은 부패가 아닌가요라는 등 박근혜 후보에게 불똥이 크기도 했습니다. SNS에 모처럼 조연호 전 경찰청장이 등장했는데요. 검찰이 노무현 참영계자는 없다며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당장 궁속시켜라는 등의 적항된 반응이 나온 데 이어 어차피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참영계자의 유무가 아니라 참영계자라는 단어와 노무현이라는 단어를 같은 라인에 적는 것뿐이었다라며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일본 간의 마찰이 증폭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그동안은 일본에 대한 비난이 많았지만 중국의 시위가 격화되자 이러면 중국도 일본과 똑같아지는 거야. 중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제국주의 싸우고 망해봐야 정신 차릴 나라들이라는 등의 양비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광로현 서울시 교육감 상고심 27일 선고 새누리당 송영선 전 의원의 금품요금이 제명 김종인, 이항구의 경제민주화 충돌 등이 SNS의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채소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특히 배춧값은 작년에 3배나 한다는데요. 추석 물가도 걱정이지만 2년 전 김장대란이 떠오르는 건 저 혼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서울 덕수궁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석 달 넘게 덕수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하메리 영상 에디터가 다녀왔습니다. 파란만장한 역사의 현장이었던 덕수궁이 현대미술과 만나 도심 속 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덕수궁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현대예술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전시회 덕수궁 프로젝트가 18일 개막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오는 12월 2일까지 105일간 열리는 이 전시회는 덕수궁의 중화전, 행각, 함령전, 덕홍전, 서거당, 정관헌 등 6개 정각과 후원해 모두 9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서도호, 정영두, 이수경, 이망택, 김영석, 정서영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 12명이 참여했습니다. 덕수궁의 역사가 지닌 육중한 무게감에 작가 특유의 상상력과 해석을 시도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덕수궁은 임진왜란과 대한제국시대에 굉장히 특별한 역사성을 지닌 곳입니다. 이런 과거의 궁에 현대미술 작품을 설치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적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문으로 들어가 가장 먼저 만나는 함령전은 고종의 침소가 있었던 곳으로 고종은 1919년 이곳에서 승화했습니다. 작가 서도호는 설치작품과 영상물, 퍼포먼스 등으로 고종의 이 내밀한 공간을 재현했습니다.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서 진짜 타임머신이 있다면 가서 역사를 돌이켜보고 싶었던 어떤 그런 진짜 분통한 마음, 갑갑한 부분들 그런 것을 준비 내내 느꼈던 함령전 바로 옆에 자리한 덕홍전은 원래 명성황후 신주를 모시는 혼전 경효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 신성한 장소가 한일 병합 후 일본인 통치자의 접견 장소로 변형되면서 바닥이 입식구조로 바뀌고 내부 또한 화려하게 장식됐습니다. 비틀린 이 공간에 가구 디자이너 하지우는 크롬도장의 좌식 의자들을 가득 채워 불규칙한 반사효과를 증폭시켰습니다. 최승훈과 박선미는 170동 이상의 전각을 가지고 있던 경훈궁의 옛 모습을 크리스탈블럭으로 재현해 찬란하면서도 무상한 세월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공간에서 작업을 한번 풀어보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저희 평생 흔치 않은 기회일 것 같아서 굉장히 영광이고 사운드 아티스트 성기환은 조선왕실의 소설 중 흥미로운 대목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녹음해 중화전 행각을 가득 메웁니다. 작가 류재한은 중화전 전면에 미디어 영상을 쏘아올립니다. 앞마당 바닥에서 2층의 월대를 거쳐 중화전 건물로 이어지는 거대한 영상 효과가 압도적입니다. 작가 이수경은 선조가 승하하고 인목대비가 유폐되기도 했던 서거당에 비극적 운명을 상징하는 거대한 눈물 조각을 설치했습니다. 서거당의 즉조당 쪽 공간에는 고종시대에 덕혜웅주를 위한 유치원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은 다양한 사연을 담은 서거당의 방들을 아름답고 여성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지극히 행복했던 덕혜웅주의 한 시절을 되돌리려는 듯 아련한 기억과 향수를 이끌어냅니다. 그 시대가 슬프고 힘들었지만 또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짧았던 행복한 순간을 좀 길게 연장해서 이 전시기간 동안에도 이런 행복한 공간을 즐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전시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연목과 숲 속에는 최승훈과 박선민의 그림자 놀이 영상이 설치돼 역사 속 시간의 흐름을 시감하게 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문화재청이 기획한 이번 덕수궁 프로젝트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 덕수궁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함엘입니다. 파주 출판도시에서 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북소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책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데요. 박홍규 피디가 소개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책축제, 파주 북소리가 지난 15일 파주 출판도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첫 손을 보이며 세계적 관심을 모은 이 축제는 올해 6월 파주 출판도시가 세계책마을협회 정회원에 가입되는 계기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책 만드는 사람, 책 읽는 사람, 책 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펼치는 지식축제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내세운 것은 책으로 소통하는 아시아, 책으로 하나 되는 아시아입니다. 올해 축제에는 한국, 중국, 타이완, 일본, 홍콩 등 동북아시아의 대표 출판인들이 제정한 출판문화상 파주 북어워드의 4개 부분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파주 북어워드의 첫 수상자로는 중국의 챔리친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파주 북소리에는 한글 탄생 569주년을 맞아 한글의 역사와 언어적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조명하는 한글 500년의 대장정 기념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전시공간은 열림, 울림, 어울림의 3개 부분으로 나눠 한글 사전의 유래 등 한글에 관한 기초 상식뿐만 아니라 한글 편지, 한글 족보 등 선조들이 한글을 새기고 기록했던 다양한 생활용품도 전시됩니다. 관람객을 위한 체험공간을 마련해 40개의 기둥 속에 4편의 한글 명시를 음미하도록 했으며 7미터 길이로 제작된 거대한 흙판에 전시 참관 소감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글을 배우는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한글을 우선 글자 같은 것도 책으로 보는 글자와 달리 여기서는 예전서부터 있던 한글을 어떻게 변화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희귀 잡지를 선보이는 추억의 그 잡지 특별전에서는 우리나라 잡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전후에 간행된 주간지, 월간지, 문예지의 창간호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잡지 소년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국권회복이나 독립운동 계열의 잡지인데 이거는 당국의 검열에 걸려서 이렇게 삭제된 부분입니다. 파주 북소리가 향후 세계적인 복합지식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박홍기입니다.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서울 청계광장과 서울광장에서 23일까지 전국 최대 규모의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는데요. 성민수 PD가 전합니다. 지난 19일 시작해 23일까지 열리는 2012 나눔가족농수산물 서울장터에서는 134개 시군구의 지역특산물 1,900여 품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가격도 10%에서 30%가량 저렴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촌, 서민들 팔아주는 의미도 있고 10마리에 2만원에서 10만원 하는 영광골비부터 금산의 대표 특산품인 인삼까지 다양한 품목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가 많았던 나주배의 경우 낙과를 3개의 만원에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잘 샀다라는 느낌이 드는 저희들도 윈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추석용품 판매뿐 아니라 각 행사장에서는 자치구별 공연과 떡매치기 체험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준비돼 장보기의 재미와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시청 광장에 나오시면 좋은 상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올해 4회째 맞이하는 행사는 회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사 총 매출은 첫 해인 2009년 56억으로 시작해 2010년 60억 원, 2011년 6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풍성한 추석장을 차릴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도시와 농촌이 서로 돕고 상생하는 그런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도시철도 7호선 구간 연장으로 인해 오는 28일까지만 운영하는 장터열차 24일부터 은평구, 관악구, 서초구 등 각 자치구별로 실시하는 추석 장터가 지방 특산물을 쌓아두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 수요 급증과 태풍의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알뜰 장보기로 풍성하고 넉넉한 추석 명절 되시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지자체장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진익철 서울서초구청장입니다. 항상 현장을 찾으면서 소통하는 행정을 펼친다는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현장에서 우리 서초구민들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즉시 반응하는 이런 소통 행정을 통해서 서초를 삶의 질색 일동시 서초로 만들어 간다는 게 우리 서초구민과 약속이었고 제 꿈이었어요.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한 2년 넘었는데 인기 절반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그동안에 출산 전과율이 최고였다. 15.1%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했을 때는 하루에 어린아이가 44만 명이 사는데 10명 정도 태어났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왔던 오늘 현재 하루에 한 12명 정도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15.1% 늘어났다. 카카오톡이나 이런 트위터나 이런 걸로 통해서 소통한 결과로 서초구가 지방자치단체 230개 중에서 인터넷 소통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거기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18개 동장들 같이 뛴 결과 이렇게 반올림해서 하면 한 9천 건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해결된 것이 한 2천 건가량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정말 기민하게 움직인다. 옛날하고 다르게 그런데서 이렇게 적합하게 이렇게 주민 입장에서 반응해 주니까 거기서 조그만한 감동을 받게 되고 그게 이제 행복지수로 나타났다. 특히 도어 투 도어 비집 통해서 주로 방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또 텀세계층 또 한부모 독고노인 이런 분들 위주로 방문을 했는데 그거 보면 정말 참 이렇게 딱한 그런 특수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직원들도 자기들 스스로가 현장을 뛰면서 그렇게 적시 반응해 주니까 주민들이 감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조그만한 노력에 그렇게 사소한 노력에 그렇게 대단한 감동을 해 주니까 우리 직원들도 이제는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진이기 때문에 우리 우면 2지구 거기에 R&D 단지 부지가 한 2만 편 가량이 있습니다. 무려 한 1조 원을 거기 투입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2015년 상반기쯤 되면 이제 거기서 건물을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의 디자인 단지 그리고 생명공학 단지가 거기에 들여서는가 봐요. 그러면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그런 인재 한 1만 명이 거기에 건물을 하게 됩니다. 실리콘 벨리 북경의 중간층 같은 그런 단지가 소초에 들여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볼라벤과 댄빈, 산바까지 태풍이 연이어 몰아치면서 전국에 6만 8천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피해 복구액이 1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도움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한국신문협회는 10월 31일까지 성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기다리겠습니다. TV 속 서울신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arn